네, 대한육견협회의 집회 현장입니다. 전국 광지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개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개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국민의 먹을 권리를 확탈하겠다! 지금 개를 치는 차량이 도착을 한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 제진을 뚫고, 지금 상인들이 개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좀 보여주십시오. 농민의 생존권 먹을 권리 행복추구권 보장하라! 보장! 보장! 천만 명의 국민이 연간 7만 톨의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개고기에 그거를 보다 더 법제화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어어, 이사다! 지금 개를 치는 차량이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 제진을 뚫고, 지금 상인들이 개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과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찰대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공간에서 시절한 경찰대 사이의 충돌이 열립니다. 사실은 오늘의 경찰대 사이의 충돌이 열린 다가오는 것이,, 술은 매일 전국에서 시절한 경찰대 사이의 충돌이 열린 다가오는 걸 찾았음 하시죠. 용량이가 전국을 내린 다가오는 대체攻량이 열린 다가오는 2011년에 미는 경찰대 사이의 충돌이 다가오는 선언니. 개식용 업계는 계속 저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견 충돌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고기 먹는 한국, 이대로 막을 내릴까요? 현장 이슈였습니다.